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하이하이. 네, 안녕하세요. 오늘 뭐해요? 저 오늘 친구들이랑 약속 있어가지고. 뭐하는 데요? 술 약속 있어서. 아, 진짜로? 오늘 몇 시에 만나기로 했는데요? 저 오늘 1시, 1시. 1시부터 술을 마셔요? 네. 우와, 진짜 대박이다. 오늘 뭐 하루를 어떻게 보낼 작정이에요? 낮술을 먹는 거예요? 네, 밤에 다들 시간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. 아, 일찍 먹고. 네. 술 잘 드세요? 네. 저 오빠랑 비슷해요. 근데 어떻게 하루를 버틸려고 그래요? 이거 못 버티는데. 오늘 일찍 자고 새벽에 일어나겠네요? 네, 그럴 것 같아요. 너무 많이 먹지 말고요. 네. 네, 오늘 좋은 하루 보내요. 네, 오빠도 오늘 좋은 하루 보내요. 네, 알겠어요. 사랑해요. 나도 해요. 잠깐만. 네. 浮udes 묻은 부dof이고 여러분의 Dummer 문제 charm해뵙고요. 네. 01m WO disability send in it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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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